안녕하세요. 판례원고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채무조정신청과 부재수합의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29383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신용보증회사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으로 청구를 했는데 연대보증이 상고해서 파기좌판에서 결국은 신용보증회사가 프리스만 사건이죠. 이 사건은 A라는 채무자가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정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신용보증약정에 대해서 피고가 연대보증을 해준거에요. 이게 참 웃기는건데 금융기관에서는 사람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뭘로 보증을 하냐? 신용보증회사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해서 보증서, 보증서를 받아오면 연대보증하고 똑같이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려면 연대보증을 해줘야 돼요. 웃기는 일이죠. 결국은 연대보증이 필요한거에요. 어쨌든 연대보증을 대출채무에 하느냐, 시정보증약정에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이 연대보증이 필요한거에요. 이상한거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2013년 8월 17일날 이자연체로 원고가 신한은행에 대입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연체가 되니까 신용보증회사가 신한은행에 대입연제를 하게 된거죠. 이제 A라는 사람이 빚을 계속 못 바꿨고 있다가 2019년 7월 10일날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채무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신청이 접수됐다.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9일날 원고하고 A사이에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이 돼요. 성립이 돼요. 이런 상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을 하고 채무조정 합의할 경우에 연대 보증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극심이 갈렸어요. 계속. 즉 채무조정 신청,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채무조정 신청 통지 후에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전까지는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부재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재수 합의에 항변을 행사할 수 있었고 부재수 합변에 항변을 행사했다면 소각화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부재수 합의에서 하기가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런 게 부재수 합의가 있는 걸로 법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연대 보증에 대해서는 어떤지가 불분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수의 소액 사건에서 판결이 계속 엇갈리고 있었어요. 부재수 합의가 법이 없는데 이걸 과연 인정할 수 있나? 안 될 것 같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채무자에 대해서는 부재수 합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돼서 법조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자주 엇갈리는 판결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소액 사건이지만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부재수 합의에 있는 걸로 해서 소각화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그냥 각하 결정을 해보도 끝난 겁니다.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을 하면 나중에 채무조정 합의시 전까지, 결론 전까지는 부재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인하기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회사는 다수 있었고 이런 거에서 문의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건은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채무조정을 신청을 하면 하면 채무조정이 끝날기 전까지는 부재수 합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연대보증인한테도 미친다. 미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에 있어서 소재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